트로트 신동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한 가수입니다. 정동원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동원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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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가수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 일단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초대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또 우리 초록둥이들 우총들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우주총 동원 감사드리고 소홀히 질러! 역시 역시 제가 정말 이렇게 든든한 우리 팬분들이 있으니까 또 재밌게 즐기면서 무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 한 모금만 먹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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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 같이 박수 쳐주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 만약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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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빨간색 당신이 그 누구와 상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더 빛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과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을 믿고 난 다른 모든 사람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새로 안고서 울어볼까 이젠 더 이상 지친 몸조차 이 오늘 밤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뽑다며 나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지 만약에 널 위해 난 죽을 수 있다면 난 안아주겠니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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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린 세상 살아가는 일과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을 둘러봐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쓸어 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 멍조차 비워둘 맘 주체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아깝게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겠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 뒤에도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가 나와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오늘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지금도 즐거우시죠?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또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데 오늘 곡이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단 곡이 마지막 곡인데 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또 이 말 한 번 또 들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곡 일단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네 재미있게 마지막 또 춤도 추고 하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종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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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누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글고 ette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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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